자폐증 치료 정보의 모든 것, 오티즌 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항생제 남용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항생제 내 성균이 증가하며, 장내 세균총의 불안정이 증가하여 자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 중이염의 경우 대부분은 자연호전 경과를 보이게 된다. 통증과 발열이 심한 경우라도 항생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신경계의 교란 현상을 유도하는 부작용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우리는 진지하게 재성찰을 해봐야 한다. 감염에서 유발되는 장염과 설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감염성 장염은 발열과 더불어 설사를 동반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염증으로 발생한 감염성 분변들이 설사로 배출되고 나면 자연호전 경과를 겪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감염성 설사도 탈수증세만 예방하면서 자연호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다. 이때 해열제도 사용되지만 항생제 역시 자주 사용된다. 앞서 중이염에서 살펴본 대로 장염에 남용되는 항생제는 항생제 내성균을 유도해내고 장내 세균총의 불안정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는 당연히 자폐 발생과 악화의 원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장기 어린이가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성 감염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단지 열이나 통증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미성숙한 중추신경계가 면역적으로 성숙해지며 조직학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화학적으로 합성해낸 제약의 등장과 해열제 및 항생제의 과다 남용 상태는 이런 신경계의 성숙 과정을 방해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바이러스 감염과 장내 세균총의 불안정 역시 감기와 장염을 경험하며 자연관해를 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는 자폐라는 병이 없다. 대부분 자연치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화된 치료 시스템은 오히려 자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